최중구 엔지니어이자 전 공직자 되신 분이 3구 대선 결과를 한 장의 슬라이드에 딱 담아서 발표한 것을 공병호 tv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광고업계에 계신 분이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가독성이 좋습니다. 3구 대선에서 일어난 대사건은 선거 데이터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범죄자들이 교무안 방법으로 숨기려 하지만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는 한 범죄의 행각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4.15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따시에 3구 대선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선거 자체가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사전투표 조작과 상당한 당일투표 조작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선거 데이터 분석은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3구 대선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여러분들 그러니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검증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2020년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대규모 발생했고 4.15 부정선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서 2020년 3구 대선에 대규모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3구 대선에 여러분들 일어난 부정선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엉망진창의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테이블 하나만 제대로 보면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 테이블 한 젊은 광고업계에 계시는 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선 득표율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52.57%를 얻었습니다. 당일투표율은 39.08%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려 한 14% 될 겁니다.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작 없으면. 사전투표를 무장정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에 선거를 했는데 사전투표율은 52.57%를 득표를 하고 당일투표율은 39.08%를 득표한다. 이런 알 수 없는지 않습니까? 이게 범죄인 겁니다. 3구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범죄인 겁니다. 대한민국 이런 법관들은 통계학을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과학적 증거가 증거물로 채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조작 안 하면. 당연히 뭡니까?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박오일 차이를 두고 사전투표를 하든지 당일투표를 하든지 비서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상적이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52.57%를 얻었으면 사박오일 뒤에 치러지는 당일투표에서도 52.57%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3%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사전투표에 엄청나게 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이래 차이가 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는 대성을 하는 이재명 후보가 당일투표 4박 5일 지난 다음에 대패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1,300만 명 정도가 이름떡 사전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런 차이를 두고 뭡니까? 전직 고려대 총장이 입을 다물고 중앙일보 뭡니까? 오병상 여름 컬럼리스트 입을 다물고 조선일보에 뭐죠? 전주필은 김대중 주필이 다 입을 다무는 거잖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윤석열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에서 56.24%를 얻었습니다. 4박 5일 전에 실시됐던 사전투표에서 43.82% 얻었습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얼추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13%, 14%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당일투표에서 56.24%로 압승을 했던 사람이 4박 5일 전에 실시됐던 사전투표에서 43.82%가 어떻게 나옵니까? 무슨 결과입니까? 당일투표에서 56.24%를 얻었으면 사전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56.24%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한 3% 정도 차이가 나야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3에 14% 정도 적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를 도대체 얼마나 조작했으면 이런 격차가 나오냐 이야기죠. 이런 표 하나만 가지고 뭡니까? 3구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맹백한 겁니다. 대한민국 법관들이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오피닝 리더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전국의 모든 곳에서 다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당일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얼마나 국민들을 개대위로 여겼으면 4.15 총선에서 했던 짓을 똑같이 이렇게 한 겁니까? 이건영이 뭘 한 겁니까? 이건영이 옆에 있는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다 감방 가야 됩니다. 이건영만 했겠습니까? 송영길 당대표 몰랐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우상호 여러분들 몰랐습니까? 알았겠죠. 총괄선대위원장이었으니까. 윤호중 전원 원내대표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왜 몰랐겠습니까? 당일 투표 3박 4일 전에 사전투표 이틀간에 실시된 결과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야기죠. 투표일로부터 개표일까지 4박 5일이 소요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독을 각 지역 보관소에서 CCTV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연하죠? 느슨한 일정, 조직적 보관소, 복잡한 절차의 비공개 유지는 이유입니다. 다 전산조작하고 전산조작에 맞춰서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투표지 불기를 조작하고 표를 쑤셔 넣는 일이 도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투표함을 갈아치우려고 하다가 들킨 경우도 있고. 이게 지금 2022년도 대한민국 선거입니다.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이런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 10만 명 가운데 96%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이야기예요. 당신들 이렇게 당신들 이렇게 해서 되냐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불의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으면 이런 불법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수학을 모르는 사람도 있으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웃국회 게시문이 이렇게 멋지게 표를 다시 만들어 준 겁니다. 사전투표율은 이재명이 52.57% 억수로 이깁니다. 우뚝 선 산입니다. 당일 투표에 어떻습니까? 윤석열이 우뚝 선 산입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은 고상스러운 용어로 통계적 변칙이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냥 아주 거칠게 미친 결과라고 미친 결과 조작 결과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윤석열이 당일 투표에서 이기면 당연히 사전투표에서 또 이겨야 되는 것이죠. 압도적으로. 이재명이가 뭡니까? 사전투표에서 이기면 압도적으로 이기면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윤석열 씨는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56.2%로 이기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52.57% 압도적으로 이기는 겁니까? 그래서 0.73%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전직 고려대 총장이 0.73%가 우리 거른이 아사라사라 이겼다. 이런 헛된 이야기들 하고 있으니까 정신나간 이야기인 거죠. 대한민국의 농경이나 오픈 리더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을 인정하고 거짓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못하면 나라가 망해도 싼 거죠. 그냥 그게 나라가 어떻게 안 망하겠습니까? 정말 다시 한 번 최준구님이 만든 그 표를 이렇게 쉽게 홍보업계에 계신 분이 공 박사님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좋으니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뭐죠? 윤석열 후보하고 당일 투표에서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 객차가 이렇게 심하게 납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아직도 부정선거 때문에 잘 못 믿겠다 이런 분이 계시면 이 표 두 개만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만 하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중앙동안은 갈리부시를 외치고 있고 아직 조갑제라는 사람 지금도 부정선거 언모리나 외치고 있고 정말 대부분 유튜브들은 입을 다물고 있고 고려대 총장 전직 총장을 비롯한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은 일체 입을 다 닥치고 있고 이러니 뭐 어떻게 나라가 이 나라가 안 망하는 게 희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안 미경님 말씀을 하셨네요. 사전투표도 본선거와 당일 투표와 비슷한 비율로 나와야 정상입니다.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1,300만 정도와 동시에 어떻게 다 미칩니까? 미친 사람도 있지만 안 미친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헛된 소리를 하니까 한마디로 참 대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일어난 실상 자체 그 자체입니다. 자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할 의향이 없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3구 대선은 엄청난 부정선거입니다. 4.15 총선에 그냥 판박입니다. 데칼코만입니다. 그냥 쌍둥이입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20년 4.15 총선, 2020년 3구 대선, 다 여러분들 그냥 판박입니다. 판박이. 그런데 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 미친 거죠. 돌아버린 나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6월 10일 날,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 지방선거에 다시 뭐죠? 부정선거를 통해 띄엎어야겠다는 생각이지 좌파들의 생각이고 그 좌파들의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나는 그냥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우리는 그것만 쓰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그냥 어깃장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부정선거한 다음에 이긴 다음에 뭐라고 할 겁니까? 아, 윤석열 당선인이 너무 성급하게 용산 이전을 발표해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감이 생겨서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하게 그냥 몰포를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겠죠.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다시 등리하면 지금 너무나 이례적이고 예외적으로 물러나는 문 대통령이 새로 입성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그런 용산 친무실 이전에 그토록 강경하게 반발하는 것 그것은 문 대통령 혼자의 머릿속에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든 대선 패배의 상처를 뒤엎고 윤 후보를 흔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광우병 시즌2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모략과 계략과 언모와 정치 공작을 시도하고 있는 일군의 세력들이 아마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이 바로 문통의 용산 친무실 이전에 대한 집요한 반대일 겁니다. 예비비를 상정하지 못하겠다. 국방 때문에 협조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우리는 공정선거를 담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위급 상황을 착하게 윤석열 당선인이 파악하고 있는지 국민의힘에 이렇게 좌파들의 공세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광고업계에 계시는 분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캡처하셔가지고 공데일리 일면뉴사로 나와 있으니까 캡처하셔가지고 주변에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애국하시는 방법은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만 하지 않고 그냥 글을 좀 쓰면 좀 더 많이 기사를 쓸 건데 그 유튜브 방송을 영상을 만들고 나면 오후은 좀 지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널리 이렇게 좀 처지는데 어쨌든 다음에 공병호 칼럼이라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참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참 특별한 그런 사람입니다.